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대충 이쯤인가요? 이 이야기는 제극히 평범한 동네에 제극히 평범한 다나카의 인생을 잊는 그대로 엮은 휴먼스토리입니다. 맨날 따로 기대하니까 더 뜨거운가 봐 내 손안의 전화가 어른이 되었나 봐 더 이상 울지를 않아 달에 뭐 내게로 전화를 한다면 난 바로 넙지 모습을 잃고 나갔을 텐데 나 지금 외로워 나 지금 서러워 달에 뭐 이 나이 색깔이 랄랄랄랄라 얘 아직은 어렸어 사랑은 무서워 데모 혼자 있는 밤은 지겨워 내 휴가 내 낚아지마 다 마주야 난데까 히토리와 지겹단다랴 Tonight! 다레모다 렛테모 Tonight! 내게 저다 호러쇼 Tonight! 나도 자고 싶어 있던다랴 나 지금 외로워 나 지금 서러워 달에 뭐 이 나이 색깔이 랄랄랄랄랄라 네이로 온ura 나 지금 외로워 나 지금 서러워 그 날에 뭐 이 나이 색깔이 랄랄랄랄랄라 Яea 환 worshBeat 제거워